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올 2학기에 늘범학교를 시행하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. 오늘 워크숍은 늘범학교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천범산 부교육감은 늘범학교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돌봄 통화 프로그램이라며 필요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